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중국 전략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문제, 대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힘에 위한 지배는 있을 수 없으며 대만 문제만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문제도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라고 발언을 했죠.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에 북괴 김정은의 핵문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완성이 됐으며 중국 공산당이 북한 김정은의 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강력 발언과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거 아닙니까? 이후에 대만 매체들이 얼마나 난리가 나섰습니까? 그만큼 대만 매체들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머지않아 대만도 함께할 수 있다라고 당시에 대만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타전을 했었죠. 지금 현재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가 외교부가 그 싱하이밍 대사를 불러 초취를 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미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박살을 냈었다라는 소식 이에 네티즌들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추방해라 추방해라 라는 소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9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취해 도발적 언행과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전날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여가없이 불만을 드러내고 한중관계가 악화한 원인이 한국 탓이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외교부가 이같이 강경 대응을 한 것이다 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 대사의 발언은 언행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싱 대사를 외교부 총사로 초취했으며 외교부는 8일 우리나라 야당 대표와의 만찬을 계기로 싱 대사의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가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업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싱 대사의 근본 언행은 상호 존중에 입각한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며 근본 언행과 관련해 외교 사절의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초신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라고 싱하이밍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당국이 초신과 본분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한 배경에는 유튜브 생중계 연설을 통해 10분 넘게 주제국 정책을 비판한 싱 대사 언행이 선을 넘은 것이란 정부 리더십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저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립외교원 등이 주최한 확술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의 대부분 어떤 내치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 초치뿐이 아니라 당장 추방시켜야 한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은 내종간섭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청난 폄훼 또한 민주당과의 편가르기 싸움을 중국 대사가 한 것이므로 외교부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추방시켜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해 2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관조 만찬 제안을 고사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올해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관조 만찬 제안을 고사한 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이미 중국의 싱 대사를 제대로 뒤집어 엎은 것이다 라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싱 대사가 한동훈 장관을 올해 2월경 서울 송북구 중국 대사 관조로 초대하는 만찬을 제안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중히 거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 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보고 고심 끝에 정중히 거절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만찬 초대에 작심을 하고 고사를 한 이 소식이 나간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미 알고 2월에 싱 대사를 제대로 박살을 냈다는 분위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강한 중국 반중국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투표권 박탈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폐단 위료보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정책으로 이미 딱 제안을 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러한 반중국적인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좋아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재명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잘못 갔다가 아주 개박살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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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